기존 와이파이보다 4배 빠르고 데이터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무선 접속 장치를 설치해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용 장소나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와이파이 식별자 이른바 SSID를 일일이 찾아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이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동안 장소나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공공 와이파이를 매번 새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강서구는 이러한 공공 와이파이 사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까치온을 포함한 모든 와이파이에 단일 SSID를 적용했습니다. 접속 지역에서 스마트폰 와이파이 목록을 보면 앞으로는 일반 접속형 서울, 보안 접속형 서울시큐어가 검색되고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해 접속하면 됩니다. 접속 명칭 일원화로 서울시큐어로 한 번만 접속하시면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으로 접속되며 특히 강서구에서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480개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시범 서비스 중인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은 2022년까지 시민 공공생활권 전역에 확대 구축될 예정입니다.